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육군 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장을 확인하고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부사관학교 방문은 2011년 김관진 장관에 이어 12년 만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창끝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간담회에서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우리군이 전투 준비와 교육 훈련, 부대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반 여건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단기 복무 장려금과 수당을 증액하고 하사 호봉 승급액과 중의와 소위, 하사의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당직 근무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한편 간부 숙소를 개선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